오? 마크가 있네? 돼지에요 돼지가 도넛이랑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만 되는 음식이 있고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오오오우 게임을 해볼까요? 점점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? 오오! 움직이기를 만들었어 근데 점수로 금방 올라요 앞으로는 뭐 만들고 싶어요? 앞으로는요? 더 재밌는거 만들고싶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요 점수가 아니 점수가 금방 올라요 금방 올라요 한번만 오르게 해도 되겠다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